내가 호감을 갖기엔 손님에 대해 아는 게 많잖아요? 아는 건 머리가 하는 일이고 호감은 마음이 가는 일이라. 장사? 결혼이 장사야? 자연아, 너 아무렇지도 않아? 엄마 저렇게 이용하겠다는데? 키가 몇 채야? 몸무게는? 꼴 보기 싫어. 두 분 사내에서 연애한 사이? 사귀었던 사이는 맞다. 이런 식으로 복수를 하는 것 같다. 회사가 누구 말도 해줄 것 같니? 아니, 어떤 미친년이 호박마켓에서 신랑을 구해. 그럼 내가 할게요.